포렛 스페셜 바람은 남서지요 남서쪽이 세크페이어 내수나 파악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다 보고 이쪽이 북동쪽인데 우리가 가야되는 길입니다 제임시 자 옆에 있는 봉우리들이 다 사천이 넘는 봉우리들입니다 아직까지 북동면으로 와가지고 눈도 많이 남아있네요 쳐다보기 잘하자 여기가 너무rese 등로와 평양에 오기는 없습니다. 등로를 벗어나서 반대편 겨울을 건넜습니다. 웰리스 크릭이 너무 험해서 결국 직종 못끝너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네요. 오늘 아침에 분석해 오늘 두 번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모기가 찬 집니다 모기장을 안치면 헌혈해서 지금 뭐 눈앞에 수도 없는 많은 모기가 그래도 식수는 필요해 가지고 식수만 조금 확보하러 갔습니다 조금 올라가서 목이 없는 데서 아침 먹을 때 그쪽 신으세요 올라가세요 먼저 가세요 목이 많은 데 있지 말고 오ског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빅콘 대분지 입니다 빅콘이 여기 옛날 마리산으로 살았나 봅니다 여기가 빅콘 대분지 빅콘이 아마 양가 동물일거야 도전하십시오 쟤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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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음 갑자기 미워오니까 발음 좋아졌네. 보리 스트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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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위원회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포레스트 펜스입니다 4,010m인 것 같습니다 세카이어 내셔널파 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반대쪽은 펜스링 킹캐니영 내셔널파입니다 여기가 연결점입니다 세카이어 내셔널파 세카이어 내셔널파 이제 나타납니다 와 장난이다 포레스트 펜스 13,200피트 410m가 넘네요 13,200피트니까 410개 스크말로 스크말로 스틱 스크말로 스크말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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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